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은 가짜다 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번도 북부에 유치한 지금의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시원지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역사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기록상에 나타나는 백두산 즉 태백산이라는 산은 현재 한반도 북부에 있는 백두산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해경의 기록을 보면 대황의 가운데 불암산이 있으며 숙신씨의 나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대황 즉 커다란 황무지 가운데에 불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근방에 숙신이 나는 나라가 있다 이런 기록입니다. 또 진서 동일이었던 숙신편을 보면 숙신씨는 일명 음루라고도 하는데 불암산 북쪽이 있으며 부여에서 60일쯤 가야하는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연해 있고 서쪽으로는 구만한국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약수에까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대황의 가운데에 있는 불암산이라는 산의 북쪽에 숙신 즉 음루라는 나라가 있고 숙신 위쪽에 약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강인지 호수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큰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구만한국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어서 후안서 동일이었던 음루편을 보면 음루는 옛 숙신의 지역에 있는 나라이다.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열이 밖에 있는데 동쪽은 큰 바다에 닿고 남쪽은 부곡쪽으로 접하였으며 북쪽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산이 많고 험준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숙신이 있는 음루라는 지역은 이 불암산의 북쪽에 있는데 이 근방에 큰 산악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리 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천리가 약 400km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사열전 물길편을 보면 불열에서부터 동쪽 지방은 화살이 모두 도라살인데 바로 옛 숙신씨의 땅이기 때문이다. 동리 중에서 강국이다. 그 나라 남쪽에 종태산, 즉 도태산이 있는데 중국말로 태왕산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숙신씨가 음루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이것이 물길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물길 남쪽에 불암산이 있는데 이 불암산의 다른 이름이 도태산, 즉 종태산이고 이것을 태왕산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서열전 물길편에 나라 남쪽에는 도태산이 있는데 위나라 말로는 대백으로 호랑이, 표범, 큰고, 미래가 사람을 해쳐 사람들이 산에서는 오줌이나 대변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암산이라는 산이 도태산이고 태왕산이며 이것이 바로 태백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당서, 북정열전, 흑수말갈편을 보면 수십으로 나뉘어져 추장들이 각기 자취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은 송말부로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에 이른다. 그 산은 도태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와 서로 닿는다. 송말소의 연안에 의지하여 사는데 이 불은 태백산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북으로 타루하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숙싱이 음루가 되고 물길이 되며 또한 흑수말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흑수말갈의 가장 남쪽에 송말부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번성한 부족이고 이 송말부의 땅이 태백산과 붙어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의 서쪽으로 송말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송말수가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타루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당서 북쪽 열전을 이어서 보면 조금 동북쪽에 있는 것이 골돌부이고 그 다음의 것이 안거골부이며 더 동쪽은 불녈부이다. 거골의 서북쪽에 있는 것이 흑수부이고 송말부의 동쪽에 있는 것이 백산부이다. 부와 부의 사이는 먼 것은 삼사백리이고 가까운 것은 이백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흑수부와 백산부라는 이름인데 지난 방송에서 환웅이 내려온 삼위태백이라는 것이 다른 역사기록에서는 흑수백산의 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말갈의 땅에 흑수부와 백산부가 있기 때문에 기록상에 나타나는 이 말갈의 땅에 바로 환웅이 도움을 해서 신시라는 도시를 세웠다. 건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불암산 즉 태백산이라는 산 바로 위쪽에 송말부가 있고 그 북독쪽의 골돌부 북동쪽의 안거골부 그리고 그 서북쪽의 흑수부가 있습니다. 또 송말부의 동쪽에 백산부가 있고 이 안거골부의 동쪽에 불녈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흑수부와 백산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흑수부가 이 지역에 있고 백산부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흑수와 백산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길이적인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안암루 삼성기 기록에서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신 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환웅이 도웁한 곳이 바로 흑수 백산이다. 다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웅이 도웁한 곳이 이 백산과 흑수의 사이 즉 이 지역이 바로 환웅이 도웁한 신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당서 북정렬전 발해 편을 보면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성은 대시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흑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그곳은 영주에서 동으로 이천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다. 니하로 경계를 삼았다. 동쪽은 바다이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고 있다. 성곽을 쌓고 사니 고구려의 망명자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발해가 송말 말갈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태백산 북쪽에 송말 말갈이 있고 이것이 바로 발해가 차지한 땅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발해의 동쪽에 동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서 대조영이 이에고에 군대를 붙이려고 마침내 발해를 세웠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발해 남쪽에는 니하라는 강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로 신라와 접하였고 서쪽에는 거란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흘이 걸걸중상이라는 자가 말갈의 추장 걸사비우 및 고구려의 남은 종족과 동쪽으로 달아나 요소를 건너서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루하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려를 굳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송말 말갈의 남쪽에 있었던 태백산의 동북쪽에 발해가 초기에 이제 털을 잡고 당나라에 대항을 했는데 오루하라는 강을 경계로 해서 요세를 쌓고 수빅을 굳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백산과 그 근방에 있는 기형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복원을 해봤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기형이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근강인데 아까 전에 이 부람산 즉 태백산에서 서쪽으로 송말수가 나와서 타루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 탈가르산을 태백산으로 놓게 되면 이 탈가르산에서 서쪽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존재합니다. 또한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이렇게 서술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큰 바라슈 호수를 약수로 놓게 되면 기록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레가 오루하를 이 근거로 해서 이 수빅을 굳혔다라고 했는데 이 준가르 알타이 산맥을 동모산으로 놓게 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을 오루하로 놓게 되면 소반의 바레가 당나라의 추격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피를 했다가 동모산과 오루하의 사이에 있는 이기적을 기반으로 해서 바레가 초기에 세력을 형성했는데 나중에 세력이 강성해지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몰려들면서 이 송말마일갈의 옛 땅 즉 이 알마티 땅을 점거를 해서 이 나라를 형성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라가 왜 이기적에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갈의 땅 남쪽에 북옥조와 접해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북사열전 신라편을 보면 고구려 동천왕이 관구검을 피해서 옥조로 도망을 했는데 그 옥조 땅에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이 왕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북사열전 신라편에 나온다고 제가 신라에 관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남쪽으로 대해를 접하는 옥조의 땅이 이제 신라로 계승이 되어서 이 기역에 있는 이 말갈 즉 발해와 이 신라가 이 미하를 경계로 해서 이 접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갈의 6개의 불화기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정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기도상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백산 즉 탈가르산 바로 북쪽에 송말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맛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비록한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알맛기 부근에 존재했던 것이 바로 송말말갈이고 그 북동쪽에 골돌부 북동쪽에 안거골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쪽에 흑수부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 준가르 알타이 산맥 즉 이 동모산으로도 할 수 있는 알타이 산맥에서 나오는 카라탈리버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이 토르크로 검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카라탈리버를 흑수라는 강으로 비정을 하게 되면 이 흑수부라는 말갈부락이 이 카라탈리버 즉 흑수라는 강에 임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일치 비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안거골부 동쪽의 불녈부 그리고 송말부의 동쪽의 백산부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환웅이 내려왔다고 한 흑수와 백산의 땅은 바로 이 백산부와 흑수부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기적이 환웅이 처음에 도읍을 한 곳이다 이렇게 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레가 초기에 이 동모산과 오루하를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가 이 송말마이갈의 땅을 차지해서 고구려의 옛 유민들을 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까 전에 기록에서 숙신, 음루, 말갈, 바레가 동쪽으로 큰 바다 즉 대해에 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여섯 번째 옥저에 관한 방송에서는 이 대해가 현재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과거에는 바다였다 근데 그것을 옛 기록에서는 대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하겠습니다. 이 말갈 즉 음루가 동쪽으로 대해에 접한다 이런 기록은 이 말갈 부락이 이렇게 천사산맥을 동쪽으로 따라서 대해라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존재했던 바다와 인접을 했었는데 이들이 부곡절을 많이 약탈을 했다 이들이 이 배를 타고 부곡절을 많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부곡절 사람들이 여름에는 산맥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이 조울에 바다가 얼어버려서 더 이상 이 말갈과 음루 사람들이 약탈을 오로 오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 산미탈에서 내려와서 평야지대에서 살았다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하겠습니다. 역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발해는 본래의 송말 말갈으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성은 대신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로 이끌고 음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그곳은 영주에서 동으로 이천이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마 맞다. 니하로 경계를 삼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고 있다. 제가 고구려가 처음 나라를 세웠던 졸본이 현재 키르기스탄의 촐폰이라는 기역이다. 그리고 촐폰이라는 기역은 지금 현재도 이 이시굴 호수의 서쪽에 촐폰이라는 기명이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요동기역, 페르가라문지, 평양기역, 남카자흐스탄 전체에 걸쳐서 이 세력을 확정해서 말갈부락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잔여 세력이었던 대조영이 오루하와 동모산의 거점을 잡고 당나라의 군대에 대항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러한 내용이고 또 당나라의 영주에서 동으로 이천이 밖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나라가 하자르크 한국이라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찍어서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건데 이 당나라, 즉 하자르크 한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주에서 동으로 이천이 떨어진 곳에 발해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남쪽은 신라와 맞다, 니하를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탈가르산, 즉 테렉산과 천산, 한탱그리산 사이에 테케스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하로 놓으면 이 발해와 신라 사이에 국경선이 되어서 발해와 신라의 영토를 이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니하라는 강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두만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두만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을 조선이 차지하게 되고 이 발해가 있던 이 땅을 나중에 청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 따라서 청나라와 조선의 어떤 국경선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니하, 즉 두만강이 되는 곳입니다. 이쯤되면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청나라가 바로 준가륵한국입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준가륵한국이 바로 청나라다. 이것을 이대몽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화해 볼 때 환웅이 나라를 세운 흑수와 백산의 땅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알맞기 기적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의 태백산, 즉 부람산이라는 산이 바로 이 산이고 그 위쪽에 숙신, 즉 조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환웅이 나라를 세운 흑수 백산의 땅이다. 그리고 3위 태백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산해경, 해내경 기록을 보면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가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 천독이다. 그 사람들은 물에서 살고 타인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바다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대해라고도 하고 동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 즉 약 4천년 전에는 빙하노군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발하슈호, 즉 아까 전에 약수라고도 불렀던 이 호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걸호수로 보면은 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 즉 이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산해경상에서 말한 기록과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조선 시대의 태백산이 현재의 카자흐스탄 알마키 남쪽 탈가르산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이 태백산이었던 탈가르산의 어떤 태백산의 지명은 시간이 지함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환웅이 도읍한 3위 태백의 위치를 사료를 통해 분석을 함으로써 백두산의 위치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삼국교사 고조선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3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3위 태백의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 민족이 어디서 시작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힌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3위 태백의 위치를 비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3위 산과 태백산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3위 산이라는 산은 현재 중국의 감독성 분황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백산은 현재 대한민국의 강원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3위와 태백 백두산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상에서 표시를 해보면 감독성의 3위 산과 현재 이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과 태백산 간의 거리는 km로 따지면 거의 3000km 정도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삼국유사의 3위 태백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3위 산과 태백산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3위 산과 태백산 중 둘 중 하나의 위치가 심각하게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료적 검토를 통해 3위 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하천의 4개의 기록을 보면 괄지지에서 말하길 3위 산은 비우산의 옛이릅니다. 사주, 돈황현, 동남 30리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둔황이라는 지역은 감숙성의 둔황석구를 읽는 이 지역이 바로 둔황인데 여기에 동남쪽에 3위 산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3위 산의 위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을 보면 흑수는 우공의 글에 있다. 화산의 남쪽으로부터 흑수 사이가 양주이다. 흑수와 서하의 사이가 옹주이다. 흑수는 3위 산까지 흘러 방향을 바꾸어 남쪽 바닥까지 나간다. 시제로 이 둔황 근처를 보면 흑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흑하의 상류의 과거의 서하 왕국의 수도였던 카라호토라는 도시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3위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흑수는 3위 산까지 흘러 방향을 바꾸어 남쪽 바닥까지 나아간다. 라는 기록이 이 지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 바다라는 것은 고대의 중국 내륙 즉 감속성과 신장성 부근에 존재했던 거대한 내륙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골 지도를 보면 이 말라붙은 거대한 내륙 호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이 내륙 호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현재의 탈인분지 지역과 감속성 지역에 고대의 아주 큰 호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구글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고대의 바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수라는 강이 3위 산까지 흘러서 남쪽으로 바다까지 들어간다는 표현이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감속성 분항에 있는 3위 산이 고대의 3위 산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청나라 때 편찬된 사고 전서 중에 흠정 서역 동문지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위 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보면 3위 산은 현재의 감속성 분항에 위치한 3위 산이 아닙니다. 이 책 가운데 천산 남북로 3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천산은 산해경에 3위 산 서쪽 350리에 천산이 있고 한서 서역전에 서역의 남북으로 걸쳐있는 큰 산이며 통전에서 말하기를 장액의 서쪽 모든 산은 천산의 위용이 골고루 미친다. 일통지에 천산은 일명 백산이라고 하고 토로판 동북 끝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쳐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천산이라는 산은 널리 알려져 있는 천산산맥의 한탱그리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위 산 서쪽 350리에 천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산에서 동쪽으로 350리를 가면 3위 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재 둔왕에 있는 3위 산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산이 현재의 천산이 맞느냐라고 고정을 해보면 장액의 서쪽 모든 산은 천산의 위용이 골고루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장액입니다. 이 장액의 서쪽에 천산의 위용이 모든 산이 골고루 미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한탱그리 산입니다. 또한 천산은 일명 백산이라고 하고 한밀 투루판 동북 끝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쳐있다라고 했는데 한밀 즉 투루판에서 동북 끝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쳐져 있는 산이 바로 천산산맥이다. 이라는 표현이 현재의 한탱그리 산이 천산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산의 동쪽 350mm 지점에 삼위산이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삼위산과 이 사고전서에 나온 삼위산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록에서 천산을 일명 백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백산이라는 이름이 삼공유사에서 말하는 삼위태백의 태백산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백산의 진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흑수라는 강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흑수와 백산은 같은 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안암노의 삼성기 기록을 보면 어느 날 동녀 동남 팔백령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시니 이에 환희께서 망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따라서 이 흑수와 백산의 땅은 같은 지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수는 반드시 백산 근처를 흘러가거나 백산에서 발원하는 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숙성 둔왕 인근에 발원하는 아까 흑수라는 강은 백산, 즉 한탱그리산, 이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흠정 서역 동문지의 기록에서 천산이 백산이고 이 동쪽 350리에 삼위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백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둔왕 지역을 흐르는 흑수라는 강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약 1500km라는 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흑수라는 강 역시 기명이 이동이 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국 고금기명 대사전을 보면 흑수와 백산의 관계를 나타낸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금기명 대사전에 태백산에 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태백산은 수경주에 의하면 백석산이다. 그리고 섬서성 미연 남쪽과 양현의 접경지대이다. 태일 또는 태대의 태백산이라 한다. 산 아래로 군인이 행군할 때는 북을 튀거나 뿔을 볼 수 없다. 북을 튀거나 뿔을 불게 되면 빠르게 풍우가 몰아친다. 즉 눈사태가 일어난다.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흑눈이 쌓여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태백산은 감속성 경향현 북쪽 150리이다. 흑수가 이곳에서 발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 태백산은 흑수가 발원하는 곳이며 또한 태백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곳이라서 군대가 행군할 때 북을 튀거나 나팔을 불면 눈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중국 고금기명 대사전에서 말한 감속성 경향현과 섬서성 미현 남쪽의 산악기대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뒤로로 해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감속성 경향현이고 이곳이 섬서성 미현인데 아까 기록에서 보았던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이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기록은 원래 태백산의 특징을 서술한 다른 기록을 벗겨서 이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명 조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중국 고금기명 대사전에 나타나는 태백산이라는 산의 위치들은 이 기명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태백산은 감속성 두낭 남쪽을 진하는 흑수 이 강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흑수라는 강과 이 감속성과 섬서성의 이 태백산이라는 기명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웅이 도읍을 했다는 흑수와 백산의 땅에서 말하는 백산이라는 산은 이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고금기명 대사전에 등장하는 태백산이라는 산들은 이 대부분 지명 조작을 위해서 날조한 것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섬서성 미현 남쪽의 태백산에 관련된 기록에서 태백산을 태일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일산을 고금기명 대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일산, 곤륜산에서 연결하여 감속성까지 남산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즉 태일, 태백산이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곤륜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태일산 혹은 태백산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따르면 곤륜산이 남산이고 이것이 곧 태일산이며 태백산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곤륜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태백산, 태일산, 남산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곤륜산맥은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이 쌓여있고 따라서 이 지역을 군대가 행군할 때 나팔을 불면 눈사태가 일어난다 라는 기록과 이 지역이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곤륜산맥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카라카슈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흑호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강을 흑하하러 본다면 곤륜산맥을 태백산의 후보중 하나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라카슈 리버라고 하는데 이 강이 곤륜산맥에서 나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카라카슈 강에서 카라라는 것은 터키어 즉 투르크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카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강 역시 우리가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흑수 즉 흑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카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강이 어디있나를 한번 살펴보면 천산산맥 북쪽에 준가르 알타이 산맥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카라탈 리버라는 강이 존재합니다. 이 강 역시 한자로 나타내면 흑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라탈 리버라는 강이 여기 보시는 이 알타이 산맥 이곳에서 발원을 해서 북쪽으로 바을하슈 호로 흘러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천산 즉 백산이라는 한탱그리 산이 인지적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준가르의 알타이 산맥 역시 태백산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료적 검토를 통해서 수많은 태백산의 후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고금기명대사전과 사료적인 기타 사료의 검토를 통해서 밝힌 태백산을 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탱그리산 즉 천산이 있고 두 번째 알타이 산맥 즉 준가르 분지에 있는 알타이 산맥이고 세 번째 골륜 산맥 네 번째가 한반도 북부에 있는 백두산 다섯 번째가 하남성 석천현 여섯 번째 절강성 승현 일곱 번째 섬서성 밀현남쪽 여덟 번째가 감숙성 경양현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태백산의 조건들을 나열을 해보면 사료적 검토를 통해 밝힌 태백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산과 인접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흑수 즉 흑하가 발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을 할 수 있는 태백산이 어떤 게 있는가 라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탱그리산과 알타이산맥 곤룬산맥은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섬서성 밀현남쪽과 감숙성 경양현 이 두 개의 태백산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원이 내려온 삼위태백의 육시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대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천산산맥 부근에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 중앙아시아와 가까운 지역에서 환웅의 삼위태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료조 검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태백의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좁혀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천산 즉 백산이 있고 두 번째로 중가으로 되어있는 알타이산 그리고 골룬산맥 그리고 현재의 삼위산 이렇게 후보지들을 한번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백산 즉 백두산의 변화를 알아보므로써 조선시대의 북방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사군육진의 위치는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인 북송 때에 기록된 신당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당서 동의혈전 고구려 편을 보면 마자수가 있어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오리머리와 같아서 압록수로 불리운다. 국내성의 소쪽을 거쳐 염란수와 합류한 다음 다시 서남으로 흘러 안시성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는데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므로 이를 해자로 여린다. 또 통전의 동의하 고구려 편을 보면 비슷하게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이다. 물이 동북 말갈의 백산에서 나온다. 국내성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염란수와 만나 두 물이 합하여 서남으로 흘러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선화봉사 고려도경 권삼 성읍명토편을 보면 말갈에서 바로 나는 압록강은 그 물빛이 오리머리 빛과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요동관은 오백리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다시 서쪽으로 한 강물과 합류하여 흐렸는데 이것이 염란수이다. 이 두 강물이 합쳐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에 나타난 고려시대 압록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갈의 백산에서 바로 난다는 것입니다. 또 고구려 국내성의 서남쪽을 지나가며 국내성의 서남쪽에서 염란수와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 서남쪽으로 흘러 안시성 근처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고려에서 가장 큰 강이며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기적 특성을 잘 살펴보면 사서에 나타난 압록강은 바로 한탱그리산에서 발원하는 나린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산 즉 한탱그리산에서 발원한 압록강이 서쪽으로 흘러서 고구려의 국내성 즉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와 가까운 곳을 서남쪽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에서 건국했다는 네 번째 영상에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졸본이 바로 키르기스탄의 촐폰을 말하며 그 촐폰이라는 기명이 기금 현재의 이시쿨 호수의 서쪽 이 지역의 기금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국내성으로 비용할 수가 있겠고 또 국내성 서남쪽에서 염란수와 합류한다고 했는데 이 나린강이 서쪽으로 흐르다가 페르가나 분지에 다다르면 카라다리아 강과 합류를 해서 서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그 후 서남쪽으로 흘러 안시성 근처를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시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후잔트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후잔트가 안시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후잔트라는 도시는 이 페르가나 분지의 입구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기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안시성의 서쪽에 서안평이 있고 안시성의 동쪽에 안동 도호부를 당나라가 설치해서 통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고려에서 가장 큰 강이다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록도 이 페르가나 분지가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르다리아 강이 가장 큰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역사기록과 부합하는 기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압록소가 발원한다고 했던 백산이라는 산은 지금의 한탱그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록소의 흐름이 중앙아시아의 나린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흐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탱그리산에서 발원하는 나린강이 바로 고대시대의 압록강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린강이라는 강이 고려시대 고려의 북방 한계점이었다 이런 것을 사료적 검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가지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부 방송에서 고조선부터 바렛대까지의 태백산은 현재의 탈가르산이었던 것으로 사료적 분석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는데 그럼 고려시대의 압록소가 발원하는 백산 즉 한탱그리산으로 태백산이 이동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띠 남쪽에 이 탈가르산이 고대의 태백산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2부에서 드렸는데 이 태백산이 현재의 한탱그리산으로 이 이동이 돼서 역사기록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백산인 탈가르산과 백두산인 한탱그리산이 저우 200km밖에 떨어져있기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려 초기까지는 태백산을 백두산으로도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고려 말이 되게 되면 현재의 한탱그리산이 백두산으로 이름이 굳어지게 됩니다. 고려사의 성종 10년 즉 991년의 기록을 보면 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백두산과 압록강이 현재의 한반도의 진영이라고 과정을 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한반도 지정에서 압록강 바깥이라는 것은 이미 백두산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압록강 바깥에 있는 여진족을 백두산 북쪽으로 몰아냈다는 것은 이미 백두산의 북쪽에 있는 여진족을 또 백두산의 북쪽으로 몰아냈다는 서술과 같은 것이어서 기록의 중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압록강 바깥에 살던 여진족을 백두산 북쪽으로 몰아냈다는 것은 압록강 바깥에 살고 있던 여진족을 태백산 즉 백두산의 북쪽으로 이 지역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지역으로 쫓아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려 초기 성종 때의 기록에서는 태백산이라는 이름이 백두산과 혼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려시대 말기에 이르면 드디어 백두산이라는 규명이 한탱그리 산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게 되면 환웅이 내려왔다는 과거의 태백산은 요향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남측에 위치한 한탱그리 산은 가장 크고 높은 봉우리 하여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태백산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다가 백두산이라는 규명이 고려 말기가 되면 한탱그리 산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사의 묘청에 대한 기록을 보면 묘청이 왕을 설득하여서 궁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는데 팔성 중 첫째는 호국 백두압 태백산인 실덕 문수 사리보살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따라서 백두산이라는 산과 태백산이라는 산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 두 산의 이름이 혼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려사 관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가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방송에서 가야가 이 타백산에 두샨베지역이 있었고 가야의 서북쪽에 지리산 동북쪽에 가야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고려의 영역이 끝난다. 이러한 설명이 중앙아시아 지적과 상당히 일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중기가 되면 백두산의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큰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장백산의 등장입니다. 고려시대의 여진족 즉 금나라의 역사기록을 보면 장백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금나라에서는 이 산을 자신들의 발상지라 하여 흰성시하게 되는데 여진족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도 혼용해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조선중기 청나라와 조선관 북방용토 붕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여진족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역사기록상에 상당히 혼란이 있게 되고 따라서 지금 현재도 역사학자들이 백두산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비밀을 제공하게 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장백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냉산의 동남쪽 천열이에 장백산이 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남송의 홍호가 기록한 통막비문과 거란국기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국기를 보게 되면 장백산은 냉산의 동남천열이에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백위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 그 산의 짐승은 모두 백색이다. 또 속막비문에 냉산은 연산에서 삼천리 떨어져 있다. 금나라 소도까지 이백여리를 가는데 모두 불모의 땅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고려시대의 백두산이 현재 한반도의 백두산이라면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천리 그러니까 약 400km 정도 간 곳에 냉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백두산에서 서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냉산이라는 큰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한탱그리산을 백두산이라고 비정을 해도 한탱그리산으로부터 서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큰 산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슈호라는 큰 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냉산이라는 산의 위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냉산을 찾게 되면 백두산과 장백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냉산에 대한 기록이 현재의 기기적 특성과 일치하기가 있기 때문에 장백산의 위치를 찾는 학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게 되면 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위구를 잡히고 북쪽에 위치한 타반보그드 산입니다. 위치베커에서 타반보그드 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타반보그드 산을 중국에서는 휘등산 또는 원위위 냉산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위위 냉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나왔는데 냉산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반보그드 산이 냉산이라고 했을 때 동남쪽으로 1천열이 떨어진 곳에 장백산이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1천이 떨어진 곳에 장백산이라는 산은 현재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타반보그드 산 즉 냉산에서 동남쪽으로 천열이 떨어진 곳에 장백산이라는 살만한 큰 산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지만 동남쪽이 아니라 서남쪽을 보게 되면 서남쪽으로 천열이 약 500km 떨어진 곳에 준가르 알타이 산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상에서 방위를 잘못 기록했거나 누군가가 백두산의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방위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반보그드 산 즉 냉산에서 서남쪽으로 약 천열이 500km 떨어진 곳에 준가르 알타이 산맥이 존재하는데 이 산을 장백산으로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까전에 송막기문에 냉산은 연산에서 삼천리 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연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타림분지 동쪽에 연산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물이 찰랑거리는 내륙고수였던 이 타림분지 동쪽에 연연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연연산을 줄여서 역사기록상에는 연산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지도를 근거로 해서 타림분지의 동쪽에 산압지대에 연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정을 해보면 냉산 즉 타림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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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에 있는 연연산이라고 하는 산까지 길이를 재게 되면 약 1250km가 나와서 3000리라는 거리의 비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준가르 알타이 산맥이 여진족의 장백산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을 하면 백두산은 현재의 한탱그리 산이며 장백산은 지금의 준가르 알타이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냉산 즉 타반보그드 산에서 서남쪽으로 천열이 떨어진 곳에 장백산 즉 준가르 알타이 산이 존재하고 그 남쪽에 서쪽으로 압록강이 바로 나는 백산이 존재하는데 이 백산 즉 백두산이 바로 한탱그리 산이 나 라는 사실을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록을 검토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은 이 기록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 기록의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설에 설득력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검토를 하면 백두산 과 장백산 이 곳에 존재해 한다는 명확한 근거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두 산 사이에 있는 분수령 존재 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속종 38년 당상들이 창의 처간 목급 등을 진접하는 이에 대해 풍정하다 이런 기록을 보면 백두산 과 장백산 사이에 보다 회산 분수령 있는데 이번 행로는 이 길을 경유 해야 할 듯 하니 감사 와 병사로 하여금 우후 편비를 보내어 험 하고 인마를 통하게 하고 라고 기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 나왔는데 백두산 과 장백산 사이에 보다 회산 이라는 분수령 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종 18년 우의정 미남 과 예조 판서 유명현 이 사신 을 맞이할 방도 에 아래 다 이 기록을 보면 회산 에서 백덕령 을 경유 에서 노은 동산 을 무산 으로 가면 삼사 이래 일정 에 길다지 않고 길 도 그다지 험하지 않으며 또한 백두산 이 남쪽 이 되고 장백산 이 북쪽 이 되어 두만강 에 상류 가 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록의 조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텐그리산 과 준가르 알타이 산맥 사이에 있는 기대 입니다. 백두산을 한텐그리산 으로 놓고 장백산을 준가르 알타이 산맥 으로 놓게 되면 그 사이에 일리강 과 테케스 강을 나누게 되는 분수령 이 산맥을 보다 회산의 분수령 으로 놓게 되면 역사 기록과 합리적으로 들어맞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백두산이 남쪽이 되고 장백산이 북쪽이 되어 두만강 에 상류 가 되니 라고 했는데 이 테케스 강을 두만강 으로 비정 했을 때 장백산 과 백두산의 사이가 바로 두만강 즉 테케스 강의 상류 가 된다 라는 기록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백두산과 장백산 사이의 분수령 에 대한 중요한 기록 있는데 조선왕 조실록 고종 21년 심기위 1등 에 관하여 지현용 이 상소한 내용을 보면 신은 함경도 변경에서 나서 자랐으니 함경도 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만강 북쪽 백두산 아래의 분수령 을 기준으로 동쪽 남쪽 서쪽 으로 천열이 둘레 에 비록한 땅은 바로 선덕 연간에 절제사 김종서 강토를 개척하여 목책을 세운 지대 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회산의 분수령 밑에 서쪽 남쪽 동쪽 천열 둘레 에 달하는 강 비록한 땅이 존재 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세종대왕 때 김종서 강토를 객적하여 목책을 세운 지대라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로 이 지역의 둘레를 측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천리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의 한반도 북부에서는 이러한 지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한반도 북부의 백두산과 그 북쪽의 장백산 사이에 보다 회산 이라는 본수령 존재 한다는 역사 기록산 과 한반도 북부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또 흠정 만주 음료고를 보면 장백산이 현재 중가르 알타이 산이라는 것을 증명 해주는 기록이 있는데 장백산은 본조 조종의 발상 길이다 상고에 보면 장백산은 길림 오락성의 동남에 횡으로 천리에 뻗쳤으며 동쪽으로 연고탑 서쪽으로 봉천부의 여러 산 모두가 줄기로 뻗어있다 라고 했는데 장백산이 동남쪽으로 천리 가까이 횡으로 뻗쳐있다 라고 뻗어있는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두산 전개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건데 여린독이 세운 청나라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조선과의 영토를 획정하는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 속종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관리를 파견해서 백두산과 장백산 지역을 답사한 다음 국경선을 획정하고 백두산 전개비를 세우게 됩니다 백두산 전개비를 세울 당시에 양국 권리가 두만강의 발원길을 찾기 위해서 백두산 주변을 답사를 하는데 그 기록을 자세하게 보면 조선시대 두만강은 현재 한탱그리산 위쪽을 흐르는 테케스 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안도 기록 숙종 38년 백두산 전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전문화 홍치중의 상서를 보면 심의 북관에 있을 때 백두산 의 편마를 세우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김장산 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이 되는 물이 무릇 네 갈래 인데 그중에 가장 남쪽의 네 번째 갈래는 곧 북병사 장안상이 가장 먼저 가서 살펴보려 했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북쪽의 세 번째 갈래는 곧 북후 김사정이 추후로 관심한 곳이고 그 북쪽의 두 번째 갈래는 곧 나난 만호 박도 상이 청차가 나왔을 때 도로에 관한 차원으로서 따라갔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장 북쪽의 첫 번째 갈래는 수원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까이 때문에 하루에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들어 두만강의 최초 원류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면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다는 물이라 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갈래 북쪽 시베리박 사봉 밑에 있는 곳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두만강의 상류 발원기가 되는 곳에 네 갈래의 물이 합쳐져서 두만강이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한탱그리산 위쪽에 테케스강이 발원하는 상류지역을 보면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발원기가 존재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갈래의 강이 바로 두만강이 발원하는 수원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기록을 살펴보면 그 중 가장 남쪽의 네 번째 갈래는 곧 북병사 장안상이 가장 먼저 가서 살펴보려 하였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수원지대가 높은 산악지대와 맞닿기 때문에 빙설에 막혀서 전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북쪽의 세 번째 갈래는 곧 부구후 김사정 등이 추후로 관심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그곳은 역이라고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북쪽의 두 번째 갈래는 곧 나난 만호 박도상이 청차가 나왔을 때 도로에 관한 차원으로서 따라 나갔다가 타자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기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북쪽의 첫 번째 갈래는 수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에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들어 두만강의 최초 원류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 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 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갈래의 북쪽 시별이 박 사봉 즉 모래로 이루어진 봉울이 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역사기록성에 나타나 있는 두만강의 최초 원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북쪽의 가장 첫 번째 갈래인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가장 북쪽의 첫 번째 갈래는 수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리가 짧고 두 번째 갈래와 만나는 것이 가장 거리가 가깝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류에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들어 두만강의 최초 원류가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류지역에서 두 번째 갈래와 합류를 해서 이 테케스강 즉 두만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사기록과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돌아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다 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갈래의 북쪽 심별이 박 사봉 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설명이 이 지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모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 지역이 이르면 이 모래를 뚫고 나와서 이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갈래의 북쪽에 보면 모래로 이루어진 산봉오리가 작은 산봉오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봉으로 놓게 되면 첫 번째 갈래의 발원지로부터 심리 약 4km 이상 되는 곳에 사봉이 존재한다 라는 역사기록과 이기점이 명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만강이 이기적을 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는데 두만강의 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관리 목급 등이 두만강이 아닌 다른 강의 소원을 두만강의 원료로 착각을 해서 엉뚱한 곳에 전개비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문학 홍치룡이 울린 아까전의 상소에 두만강의 발원지에 대한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전의 기록을 이어서 보게되면 신이 여러 차사원들을 데리고 청차가 이른바 강의 소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에 도착하자 감역과 차원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이 정한 바 강의 소원 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 등을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편말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허와 밖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리 30미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땀물과 합쳐져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꼭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르보와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돼있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개 청차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곳이 두만강으로 흘러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미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두만강이라고 말씀드렸던 테케스강 테케스강에 발원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테케스강 즉 두만강의 실제 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로부터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또 다른 강의 발원지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을 바로 먹국등은 두만강의 발원지로 착각을 해서 이곳에 근처에 백두산 전개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기록을 다시 보면 청나라 먹국등이 잘못 착각한 그 물의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흐름을 따라 거의 30일을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는데 목국등이 착각한 두만강의 발원지 즉 이 지역으로부터 발원하는 이 강을 따라서 한 30일 정도를 올라가보면 북쪽에서 내려와서 다른 물이 이 물과 합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이 이 넓은 평양지대에서 합류를 했다가 점점 동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쪽은 오랑캐의 땅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탈가르산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여진 속신 즉 말가래의 땅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근방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 소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 속종 38인 적반사 박권 등이 백두산 정기의 일과 청나라 총관의 호익에 대해 티게야다 이 내용을 보면 총관이 백두산에서 내려왔기에 신 박권이 말하기를 임강현 근처에서 한물이 흘러와서 대흥단소에 몰이니 분명히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서 이것이 곧 진짜 도망강인데 흠척해서 찾으신 소원은 바로 대흥단소의 상류입니다 하니 총관이 즉시 산도를 꺼내서 가르쳐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조선사람과 함께 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소원을 두루 보았는데 이것 외에 실로 다른 분은 없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 박권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거리가 십여리에 지나지 않으니 흠척해서 잠시 보시면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흐름이 끊긴 뒤 백여리에 비로소 소산한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내가 찾은 소원이 이 말과 서로 부합된다 임강대의 상변에 와서 몰리는 물은 반드시 두만강의 근원이 아니고 대국 지방에 여러 몰이 함유하여 여기에 와서 몰인 것인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록을 요약을 해보면 조선의 박권이 찾은 두만강의 실제 발원지는 백두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청나라의 목국경이 찾은 대흥단수의 상류라는 것은 박권이 찾은 두만강 발원지로부터 희별이 떨어진 곳인데 임강대의 상변에서 이 청나라 지역에서 흐르는 물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기록인 곳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 지역이 바로 박권이 찾은 두만강의 발원지이고 이 지역이 청나라 목국경이 찾은 대흥단수의 상류인데 이 대흥단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 청나라의 영토에서 발원하는 여러개의 강이 모이는 임강대의 상변으로 강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이 두강은 다른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두만강 즉 테케스강이 발원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목극 등이 착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만강의 발원지 즉 대흥단수의 상류 이 지역으로 구글허스로 거리를 제외되면 약 7.88km 정도가 나오는데 12월이라는 기록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의 북방 영토가 어디까지인 이 이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백두산 백두산 정개비의 기록에 조선과 청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토문강은 두만강과 같은 강을 말하거나 두만강의 상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흑동실록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분수령이라는 고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두산 즉 한탱그리 산으로부터 분수령의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의 수원이 존재합니다 또 백두산의 북쪽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태케스강 즉 이것을 토문강 또는 두문강으로 놓게 되면 분수령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이 바로난다는 이러한 역사기록과 합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의 북방영토를 고증을 해보면 이 한탱그리 산 즉 백두산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압록강이 서쪽 경계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 즉 두만강이 동쪽 경계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강적으로 조선의 북방영토를 고증을 해봤는데 조선의 북방영토를 정확하게 고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실록 기지자라든지 조선왕조의 영토를 서술한 기지서들이 한반도에 맞춰서 상간부분 왜곡이 되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지리적 특성을 면력에 검토를 해서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의 영토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무리지만 우리가 몇 가지 기명들은 주변의 산이나 강의 모양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함정도 경성이라는 것은 장백산 즉 준가르 알타리 산맥의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타납니다 경조실록 장백산 장백산 중가르 알타리 산맥 동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에 바로 경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성 북쪽의 무령이라는 큰 고개가 존재하고 남쪽에는 귀문 즉 사람과 인마가 통할 수 있는 길이 나있는 비교적 낮은 언덕이 존재하고 서쪽에는 장백산이 있고 동쪽에는 큰 바다 큰 바다가 존재하는데 이 바다가 현재는 상당히 말라붙었지만 과거에는 빙하노군물이 상당히 내려와서 소량이 풍부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큰 바다가 경성의 동쪽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종실록 23년 함경북도 병사가 소외로부터 경성을 방비하는 개책을 정하다 이 내용을 보면 경성은 기형이 원래 낮고 좁아 서쪽과 북쪽 골짜기의 물이 영성의 밑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서쪽 골짜기의 물은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첩적이 겹힌 골짜기의 물이 다통 흐르다가 하나의 골짜기로 합쳐 세차게 쏟아져 내리므로 만일 큰 홍수를 만나게 되면 미처 제방을 막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 이 지역을 보면 높은 산 위에 있는 만년설이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녹아 내려서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는 뉴스리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홍수가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장백산에 만년설 만년설이 내려와서 경성의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홍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함정북도 병사가 군사들을 징배를 해서 두굴 쌓았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정도 경흥이라는 것은 지금의 신장 위그루자 지부 보스톡 호수 근방에 비옥한 토지에 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력을 보면 장백산에서 뻗어내린 산맥이 이 근방을 보호하는 장성의 형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위그루자 지부를 보게 되면 천사산맥에서 내려온 강물이 이력이 고여서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평야를 이루게 되는데 이력이 바로 경흥이었을 것으로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종 37년 오랑캐의 방비와 숙은 기인의 부담에 대한 어영진의 상소문 내용을 보면 신의 생각을 이루어 합니다 경흥의 바닷가에서 부령까지가 이배결이고 이 두 고울 사이는 기억이 매우 덥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또한 웅괴산이 장백산에서 비스듬이 뻗어내려와 이곳의 동북쪽에 우뚝 버티고 서 있으니 이 또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성인 것 그리고 이산의 북쪽 산기석에는 4개의 역이 있는데 바로 덩명 독야 무한 역산 입니다 이산의 남쪽 산기석은 텅빈 땅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바로 정흥과 부령 두 고울 사이입니다 이곳 텅빈 땅 중앙에 하나의 거진을 설치하여 외진에 호응하게 하고 또 창고를 지어 많은 곡식을 저축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한 다음 급박한 전이 발생했을 경우 내외에서 서로 구제하게 한다면 오랑캐들이 협격이 무서워서 역시 침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 웅구의 산이 장백산에서 비스듬히 뻗어내려와 이곳의 동북쪽에 우툭 버티고 서있다 이것이 적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성이다 라고 장성처럼 우뚝 버티고 서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을 웅구의 산으로 놓게 되면 이 산의 북쪽 산피석에는 4개의 역이 있는데 덕명 녹야 무한 역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웅구의 산의 북쪽에 덕명 녹야 무한 역산 이라는 4개의 징이 수비를 버티고 북방의 오랑캐를 수비를 하고 있는 형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산의 남쪽 산피석은 텅빈 땅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바로 경운 과 부령 두 구울 사이입니다 이 웅구의 산의 남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텅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텅빈 땅 한가운데 거진 즉 커다란 진을 설치하여서 경운 과 부령 사이를 이룰 수 있는 요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텅빈 땅 중앙에 하나의 거진을 설치하여 외진에 호응하게 하고 또 창고를 지어 많은 곡식을 저축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한 다음 급박한 변이 발생했을 경우 내외에서 서로 구제하게 한다면 오랑캐들이 협격이 무서워서 역시 침입할 수가 하면 오랑캐들이 협격이 무서워서 침입 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 더구나 절도사가 육진을 순찰할 적에는 경성에서 부영을 여쳐 회력으로 가서 종성 유원 경원을 경유 경흥에 이르게 됩니다 경흥에서 다시 덕명 녹야 무언 역산 등 내 역을 번갈아 드나들면서 거쳐서 본영에 돌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오딘에서는 자기들의 고울에서 이미 공개하는 데 대한 비용을 드리고 또 지나가는 역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첫행에 따르는 비용의 패단이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진실로 여기에 새 진을 설치한다면 절도사를 비롯한 모든 사신이 바로 이 기계를 따라 왕래하게 되어 오딘에서 지급하는 첫행의 공개에 대한 패단도 없어질 것이니 전학계사는 살펴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절도사의 육신손찰로를 복원을 해보면 이 지역에 절도사가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경 그리고 남쪽으로 회령 종성 유원 경원을 거쳐서 경흥으로 갑니다 그리고 웅괴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역산 무한 노기야 동명을 거쳐서 다시 경성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상소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외곽 기억에 있는 오딘의 백성들이 오랑캐를 막아야 되는 어떤 군사적인 부담을 또한 권위는 데다가 여러 절도사나 사신이 오갈 때의 교통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웅괴산 남쪽의 통빙 들판에 진을 설치하여서 북방 오진의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오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진을 설치하게 되면 북방 오진을 거쳐 갔던 기존의 루트를 벗어나서 좀 더 효율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신이나 역마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웅괴산 남쪽에 새로운 진을 설치해서 교통로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왕조 신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북방 용토를 대강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기록에서 백두산과 장백산 사이에 보다 회산의 분수령이 있는데 그 분수령의 서쪽 동쪽 남쪽으로 찬리 가까운 둘레에 비록한 땅이 있다 여기가 바로 김동서가 목책을 설치한 시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에 바로 사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장백산에서 비서듬이 뻗어내린 웅괴산 웅괴산 북쪽에 오징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이 지역에 바로 육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북방 용토를 추정해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조선의 영토가 서북방의 면방 용토가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복원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